밤늦게 죄송합니다만, 긴급히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. 그쪽 정보부의 북조선 잡자가 있어. 정리? 모두 철회한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기밀이 셌다는 건 분명히 여기에, 그것도 윗선에 두더지가 있다. 요 의자를 사살하면 어떡해! 임질이 되지 말았어야죠! 이 시간부로 24시간. 두검 참 붙여. 너 하는 짓이야! 응하지 않으시면 독립으로 관주해서 수사선상에 올려놓겠습니다. 그랬고 밝혀지겠지, 네 배우도. 박병호 차장이야! 김 차장님 미친 것 같습니다. 말 사찰해! 거기 사진과 증거품들을 보세요! 내가 모를 것 같다! 공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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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네가 반드시 독립이라고 생각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